대한전선 최근에 다시 한번 소폭 반등을 해줬고 자 오늘도 다시 이 6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해 주면서 좋은 추세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대한전선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상승할 수 밖에 없는지 자 오늘 영상에서 샅샅이 달아 드릴 거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을 하셔서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다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번씩 꾹 부탁드립니다 꾹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네 대한전선 관련해서 간단하게 기사 한번 보시면요 5반 DNA 10은 대한전선 싱가포르에서 일렀다 하면서 기사 하나 나왔는데 기사 내용 간단하게 보시면 대한전선이 이번에 싱가포르 전력청과 총 8400원에 달하는 400kV 초고압 전력망 공급 및 설치에 대한 계약 2건을 체결했습니다 현지에서 사용하는 가장 높은 전압인 400kV 초고압 지중전력망을 싱가포르 전력에 구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대한전선은 전력망 설계부터 생산 포설 접속 시험까지 일괄 담당하는 풀턴키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요 그래서 대한전선이 국내에서 수주한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데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의 30%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에 후반그룹에 편입된 대한전선은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 수주를 수주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올해 미국에서 6,100억 원의 규모의 신규 계획을 따냈고 12월 독일에서 600억 원 올초 쿠웨이트에서 550억 원 3월 영국에서 500원 규모의 전력망 구축 사업을 따내며 유럽과 중동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성과는 대한전선이 후반그룹을 편입 후에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대한전선은 후반그룹 편입 이후에 두 번의 유상증사를 거쳐 9,500원의 재현을 마련했고 새로 마련한 재현은 해저케이블을 비롯한 신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따내고 있는 우리 대한전선인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1차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차 상승을 위해서 지금 추세를 다시 전환을 하면서 지금 현재 상승 추세권 안이 있는데요 상승 추세권 안에서 다시 한번 저점과 고점을 찍으면서 분명히 이제 주가의 흐름이 이어질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저점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 저점에서 고점 매도를 이끌어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 구간 구간들에 대한 대응적인 방법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나도 이런 대응적인 방법에 대해서 문자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010 4674 9671 대안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장을 드릴게요 최근에도 제가 고점에서 매수 매수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때 매수 타점을 문자로 전송해 드렸고 이렇게 평탄가를 낮추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규로 매수하신 분들도 아주 좋은 구간에서 제가 기회를 드릴 수 있었는데 제가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무조건 평탄가를 14,000원 구간까지는 만들어 놓아야 우리 대한전선에 대해서 손실적인 부분을 수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나 나는 이 대한전선에 대해서 그냥 이 기업에 대한 이 가능성을 보고 그냥 투자를 할 거야 하신다면 이 타점 부분에 대해서 상관이 없어요 고점에서 매수를 하든 저점에서 매수를 하든 그냥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대한전선을 이끌어 가면서 이 매도 버튼은 안 누르고 이 매수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 대한전선으로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극대화를 해서 돈을 좀 벌어 갈 거야 하신다면 언제 어떻게 대행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타점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고 이에 따라서 우리는 대행을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왜 이렇게 평탄가를 낮추는지 이러한 본질적인 이유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는 변동성 있게 대행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개인들은 언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의 곁에서 저점에서의 신호를 파악을 해서 매수 타점과 그리고 상승을 했을 때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얼마 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러한 정보들을 다 이 자료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안에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방 링크에 대해서도 넣어놨으니까 이 링크 누르셔서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 들어오셔서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끙끙 앓고 있지 마시고 저와 함께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정종 이 소통방 안에서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한 우리 주주님들과 같이 소통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단타나 스케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다뤄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이 스케핑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이 매수와 이 매도 이게 1분 1초가 빠르게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채팅보다는 라이브가 좀 더 날 것 같아서 제가 라이브로 계속해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단타나 스케핑도 좀 많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라이브 방송도 꼭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 자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자료 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당연히 무료입니다 무료인 만큼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저는 이거면 됩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고요 구독과 좋아요 하면 되니까 이거는 필수적으로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현재 우리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전선주죠 전선주인 만큼 우리 이 데이터센터와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자 우리 데이터센터하면 모아가당 떠오르죠 네 바로 이 엔비디아입니다 이 엔비디아인데 현재 엔비디아가 이 신고점을 갱신을 하고 다시 한번 하락 조정 이후에 이 쌍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 투세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엔비디아가 이 신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고요 그렇다면 이에 따라서 미국에 있는 이 반도체가 다시 한번 수급에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자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반도체의 사이클이 돌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 AI 데이터센터의 열풍은 이제 하나의 시대가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AI 데이터센터는 기하급수 쪽으로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AI 데이터센터가 이 전력을 엄청나게 소모를 하고 그래서 이 전력에 대해서 공급을 또 우리 전선이 엄청나게 많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전선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위를 받을 수 밖에 없고 이 제로가 살아있고 상승 모임점이 너무나 뚜렷하기에 자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구간에서 이 가장 이 탁월한 타점에 대해서 매수를 진행을 하신다면 이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제가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드리면서 그 수익금으로 다시 하락조정이 나타났을 때 저점신호로 파악을 해서 제가 매수 타점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 주주님들 비중을 모아 가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또 선물도 하나 준비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세력조 급등을 포착을 해서 준비해 드렸고요 예상 목표 상승률은 30%에서 200%이고 보유기간은 일주일에서 3주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이정도만 보유해 주시면 자 이러한 수익을 받아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30%에서 200%는 정말 보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200%부터 분할 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매도 타점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바쁜 직장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력조 급등 전에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선물이라고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개인 번호로 눈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셔서 내동매매 하시면서 그만 손실 보시고요 제가 드리는 이 선물 꼭 받아가셔서 이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에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 저한테 감사하다면서 수익 인증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번에 이 하이트론 같은 경우에 7년 상을 해주면서 엄청나게 급등을 해 주었던 종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자 이 제자분께서는 9월 10일 기준으로 780만원이던 수익금이 9월 20일 기준으로 4,100만원까지 수익이 늘어났는데요 이분은 제 방에 들어오신지 5개월밖에 안 됐어요 5개월밖에 안 되신 주식 초보자분이신데 시드머니 100만원으로 시작을 하셔서 5천만원까지 수익을 벌어갔다가 이 중에서는 일부 출금을 하셔서 생활비와 적금 등에 쓰고 계시고 나머지 수익금으로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이끌어 가기로 했는데 이번에 이 하이트론 뿐만 아니라 제가 영풍 정밀로도 많은 수익을 안겨드렸죠 영풍 정밀도 하이트론처럼 굉장히 급등을 해뒀던 종목인데요 이분은 제 방에 들어오신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7일밖에 안 됐는데 시드머니 500만원으로 시작을 하셔서 벌써 1,400만원의 수익금을 가져가고 있네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현재 하이트론과 영풍 정밀을 말씀을 드렸다 해서 지금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매수 금지이고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지 지금 매수하시면 리스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준비해 드린 선물 받아가셔서 한번 수익 내보세요 제가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가장 이슈였던 요한 양행으로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많이 가져가셨죠 이분께서는 제 방에 들어오신지 이제 반년 이상이 지나신 아주 우수한 제자분이신데 벌써 100만원을 가지고 현재 6천만원 이상까지 만들었다가 출금을 하고 다시 한번 현재 3,700만원 지금은 그 이상으로 수익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다른 종목들로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도 만약에 수익이 나셨다면 저한테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 문자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자료에 쓸 수 있게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준비한 이 선물도 꼭 받아가시고요 저한테 문자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시면 되고요 저도 이번에 이 종목에 대해서 한 1억에서 2억 정도 매수할 예정인데 자 우리 주주님들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하시고 당연히 수익으로도 가능합니다 뭐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가능하신데 혹시나 자신이 좀 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거액으로 매매할 예정이다 하신다면 꼭 잊지 마시고 저한테 따로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또 비중관리까지 해드리니까요 선물 플러스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문자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무료로 해드리는 것만큼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뭐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상승 추세로 접어들면서 좋은 수세를 그리면서 그려갈 텐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저점에서 신호를 파악을 해서 매수할 줄 아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단기 고점에서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러한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도 15년간 매매를 하면서 줄인실 할 때 이러한 매매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이게 바로 내동매매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지금쯤 저점이겠지 지금쯤 저점이겠지 하면서 이 매매에 대한 기준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섣부른 매매로 인해서 수익은 커녕 계좌에 대해서 깡통을 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바닥을 지지는 걸 확인을 하고 그때 진입을 해도 늦지 않는데 아 지금쯤 저점일 거야 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손실이 커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내동매매 그만하시고요 제가 옆에서 계속해서 우리 주중님들 이러한 대행적인 부분에 대해서 달아 드릴 거니까 나도 혹시나 이러한 대행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저한테 대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이번에 대선 테마 주로 인한 12월달에 엄청나게 폭등할 종목을 제가 준비해 드렸는데요 이번에 최소 500% 이상 폭등할 종목입니다 이거 꼭 놓치지 마시고요 영상 끄지 마시고 집중해 주세요 당연히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우리 주중님들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드릴 대선 테마주를 제가 준비해 드렸는데요 예상목표 상승률은 500%에서 800%입니다 최소 500%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통해서 네 수익을 안겨 드릴 거고요 최소 5배에서부터 10배까지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500%에서부터 분할 매도를 통해서 자 10배까지는 아니고요 800%에서 전량 매도를 통해서 네 많은 수익을 안겨 드릴 예정입니다 매도 기간은 12월에 예정이고요 약 두 달 정도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바쁜 직장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드린 대선 테마주인데요 네 상단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 4674 9671 로 대선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장을 드릴 겁니다 네 당연히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래서 최근에 대선주들 보시면요 자 윤석열 서울대 동문위였던 덕성 대표가 덕성이라는 종목으로 약 5개월 동안 3만 566% 정도 상승을 해 줬습니다 네 최저 4,425원이었던 이 주가가 네 3만 1,150원까지 상승을 해 주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해 줬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애니능률 대표 팍현윤씨인데요 윤석열과 정친의 소속이라고 하면서 약 3개월 동안 805%가 상승을 해 줬는데요 네 최저 3,065원에서 3만 750원까지 고점 기준으로 하면 약 10배 정도 상승을 해 주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한동훈 정치 테마주의인데요 이정재와 현대고 정창이라고 알려지면서 약 4주 동안 722%가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최저 7,100원에서 최고 6만 5,300원까지 4주 만에 이러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대상홀딩스 부회장 임세령과 이정재가 연인 관계로 알려지면서도 굉장히 많은 급등을 해 주었어요 자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인데요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서 한동훈 정치 테마주로 자 이것도 3주 동안 749%가 상승을 해 주면서 최저 2,750원에서 최고 29,850원까지 이것도 약 10배 정도 급등을 해 주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DTNCRO입니다 이성규 사회이사가 한동훈과 서울대법대 동문이라는 걸로 알려지고 로스쿨 동문이라고 알려지면서 2개월 동안 약 614%나 상승을 해 주었는데요 최저 3,415원에서 최고 24,400원까지 이것도 제가 엄청나게 급등을 해 주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형님이 계시는데요 저랑 알고 지낸 지 한 10년 이상 됐거든요 근데 자녀도 있으시고 근로소득으로는 가정을 꾸리는 게 좀 힘드셨는지 이 주식이나 이렇게 코인에 손을 대시더니 처음에는 시드머니 3천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손실이 나니까 시드를 계속 추가를 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1억 이상 그때 당시 1억 5천인가 2억인가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서 대출까지 받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정에 불화가 오게 되고 그러다가 손실이 감당이 안 되셨는지 그때 당시 저한테 손을 뻗으시길래 제가 그러면 지금은 저도 이제 매매할 종목이 있고 안 그래도 이제 추천 종목으로 나가니까 소액으로만 해보시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이 대상홀딩스 우로 매수사점을 드리면서 이때 저도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제가 15년간 주식투자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은 수익을 받던 종목인데 그때 당시 제가 11월 21일에 매수사점을 드렸었는데 그 형님은 일주일 정도 뒤인 뒤인 27일 이때 갭상승을 했을 때부터 매수를 하셨는데요 그때 형님께서 너라면 내가 믿고 몰빵해볼게 하시더니 갖고 있던 7천만원을 전부다 투자하더라구요 저는 그때 당시에 완전한 최고점은 아니고 이 구간에서 매도 탓을 드리면서 현재 소통방에 계신 분들과 이제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이 형님은 조금 더 욕심내고 기다리더니 결국에는 6만원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약 4억 정도 수익을 챙기면서 다행히 이 가정이 불화가 해소가 되고 저한테 정말 감사하다면서 비싼 양복을 하나 해주더라구요 이때가 정말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형님한테 형님 그러면 그때 매매한 수익 인증을 좀 보내줄 수 있냐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자료로 쓰고 싶은데 줄 수 있냐 해가지고 제가 받아왔는데요 자 이렇게 12월 19일에 대상홀딩스 후로 약 4억 정도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최소 500%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 드렸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구요 이렇게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길 바래요 두 달만 보유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형님처럼 너무 몰빵하진 마시구요 자 그분은 너무 절실한 마음에 이렇게 원칙을 깨고 매매를 한 거고 결과적으로는 뭐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자 우리 인생의 우리 선배님들은 매매하시면서 원칙 꼭 지키면서 매매하시길 바래요 네 당연히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대선이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는 꼭 잊지 마시구요 좋아요 버튼 왼쪽 하단 아래에 따공 버튼이 있으니까 따공 버튼 꼭 잊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제가 드리는 이 종목 꼭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셔서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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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